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했는데 일단 단어들이나 이런 저런 곳에서 헷갈리는 것들 좀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단어를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prohibited 이라는 단어가 그냥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랑 같이 어우러지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냐 전치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야 되고요.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이제 아까 추가로 하긴 했지만 이거 하나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뺏긴다라는 말할 때 거기에 필요한 표현도 다 같이 드리는 게 맞아요. 그래서 DUI라고 아까 드렸던 부분도 그거거든요. Drive under the influence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게 이제 음주운전을 말하는 거예요. Remove나 Delete나 Erase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냥 단어를 준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단어를 아무리 잘 알아도 그걸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맥락과 훈련 과정 전체를 다 만들어드리는 게 맞아서 그걸 수업에서 하자니 뭔가 좀 약간 버벅거리는 게 약간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웬만한 걸 기억하려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어요. They don't have to 같은 경우엔 뜻이 그들은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그들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였어요. 그럼 이쪽이 맞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을 숙제로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내일부터 착수하긴 할 텐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. Path 이것도 마찬가지로 Path라는 단어를 안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 Path를 문장에다 어떻게 녹여서 쓸 것이며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이 Path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가야 되고 Get Ahead 이것도 같은 경우도 앞서나가다라고 단어로 외우는 게 아니라 Get 자체의 동사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되고 Ahead와 같이 썼을 때가 뭐가 되고 Get 플러스 혐용사는 어떻게 되면 Get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부터 5형식에 다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. Constantly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맥락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가정법 연습 필요라고 돼 있을 때 이거 하나로 돼 있지만 사실상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그리고 무시 가정법을 쓸 것인지 아니면 뭐 If it were not for 뭐 이런 식으로 가정법을 쓸 것인지 이것도 너무 많아요 맥락에 그래서 이거 하나에서도 쓸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숙제에다 편성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. 이 문장이 되게 좀 시사점이 있는 문장인데 I'll find good at my career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구성이 뭔가 망가지는 부분이 있네요. 그러니까 주어, 동사, 목적어 누가 뭐해, 뭐를 이면은 나는 찾을 것이다. 그 다음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뒤에서 꾸리면 되는 거거든요.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. 누가 뭐해, 뭐를 근데 그거를 오늘 좀 피곤하신 건지 잘 기억 못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가 흐트러졌어요. 굉장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.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맥락들을 어떻게 해서 드리면은 그거를 반복으로써 자기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숙제를 만들어야 돼요. 내일부터 착수할 것 같고요. 그 주제에 대한 거 그 스피치 숙제할 때 주제에 대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은 내일 중으로 만드는데 근데 만약에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와 있다. 도착이 안 와 있다. 그러면은 그냥 원래 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. 했던 걸 계속해야 돼요.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뭘 얕게, 넓게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한 문장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어차피 그 한 문장을 이해를 했다면 그 한 문장 똑같이 단어만 바꿔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어요, 영어가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